뭔가 다를 거라 생각했던 냄비가 변했어 분명히 두 땀 없네 야 앨범 조작이 뭐야 아니야 뭔가 다를 거라 생각했던 냄비가 변했단 말이야 전복 구우사라 랩 쉽다 생각보다 쉬워 아니 그리고 이 데프건 이 개새끼는 이러고 앨범드에서 곰발을 쳐먹어? 야 이 개새끼 아주 날로 먹네 아니 근데 말이야 이 개새끼 말이야 녹음 도와달래 놓고서 왜 지가 안 나타나는 거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형들이 그럼 대적도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 이거 말이야 방송하다 이거 바빠 죽겠네 지금 뭐하는 개짓이야 이거 정말 아니 이 새끼 말이야 저번에 우리랑 녹음한 거 있잖아 그 녹음한 인생에 지호자를 다 쳐먹었지 녹음한 거 아빠라 쏘지 그 저번에 포코리 한번 봤더니 이 새끼 나한테 형 잘 지내시죠? 저는 인생이 아주 좋두려 이러는 거야 아 이 새끼만 보면 내가 좋지 않소요 좋지 않소 그리고 이 개새끼 내가 봐선 돼지 사료 먹고 있어 아주 돼지가 됐어 존대지 이 개새끼 맨날 뭐 형 힘들어요 뭐 할 형 도와줘 이러면서 아주 돼지가 됐어 내가 봐선 조만간 먹다가 뒤져 야 야 야 개새끼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개같이 해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야 우리가 형이니까 한번 잘해주자고 나도 알어 동생이 돼지새끼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며 저 나한테 잔소리를 해 아니 그 말이야 이 돼지새끼 춤출 땐 은근히 귀여운 구석도 있어 아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얘 좋다고 손은 드는 냄비들 뭐야 그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새끼 그 밑에 뭔가 좀 있는 거 같아 뭐 박은 거 같지 않아? 야 우리 공연 때 빨아 빨아줘 한 번 하니까 진짜 애들이 빨아주려고 그랬잖아 아우 자유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왕 좋아주는 거 이 새끼 시원하게 좋아한다 아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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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누가 알아 이새끼가 또 미친 척하고 대박내가지고 우리한테 시원하게 돈하고 냄비 싸들고 찾으러 올지 하하하하 그리고 이새끼 이거 안하면 할 게 없어 그 상다고 봐봐 하자 도와주자고 우리가 아유 아니 그게 말이야 우리 이번 앨범까지 이새끼 도와주고 완전 X되고 망하면 그때 생크하자고 아니 그리고 말이야 오늘 푸콘이가 대포 안주를 쏘겠지? 콜 아하하하 그래 그래 근데 아니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아 이거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야 이거 표란새끼네 정말 이거 정말 아아 야 뭐야 개새끼야 아유 죄송합니다 우는데 형 차가 좀 막혀와갖고 잘 지내시죠 차는 무슨 차야 이 시장세가 지하철도 막히니? 아유 짜증나 야 근데 너 진짜 차 샀어? 아유 그게 저기 제가 이제 그 팬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이동해야되니까 야 이 개새끼야 나를 아직 깔고 다마스 타고 다녀 야 잠시코 너 닭빵 팔아서 차 샀어? 야 이 개새끼야 무슨 분식집사 아니고 닭빵 무슨 닭빵이야 아니 그리고 무슨 차 갖고 이렇게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래 이 개새끼들 아있든가 야야 됐어 됐어 하지마 아유씨 아유야 화정 푸시고요 진짜 이번 앨범 대박만 하면요 제가 진짜 시원하게 그냥 쏠게요 화정 푸세요 야 너 진짜 쏜다고 그랬다 야예예 형 너 진짜 초심을 잃지마 예예예 한 번 쏘겠다고 하면 시원하게 쏴야지 인마 야 형준은 너한테 바람이 없어 그냥 시원하게 이거면 돼 예예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형 야야야 개구리 하지 말고 빨리 녹음하자 자 예 형 잠시만요 아유 형 형 형 끝났다 오케이 끝났다 뭐가 끝났 개새끼야 야 잠깐만 뭐 끝났어? 지금 우리 랩하라고 불렀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야? 아니 형 그냥 랩이라고 해두게요 난 랩 2시간 연습했어 뭔가 다른 거 같아 랩이 뭐야 형 형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그랬으니까요 이해하시고요 하여간에 정말 감사드려요 형 제가 진짜 제대로 쏠게요 형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개새끼 쏘자 제발 제발 자 앗 셈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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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